눈이 빨개요, 토끼! 궁금아, 너 아직도 게임 중이야? 잠깐만! 궁금이, 너 눈이 빨개! 어? 정말? 꼭 토끼 눈 같아! 토끼랑 궁금이랑 하나도 안 닮았는걸? 그게 아니라, 토끼처럼 눈이 빨갛다고! 그치만, 지난번에 본 토끼는 눈이 까만색이던데? 응, 맞아! 모든 토끼 눈이 다 빨간 건 아니고, 눈이 까맣거나 갈색인 토끼도 있어! 아하, 토끼도 여러 종이 있구나! 오늘은 토끼에 대해 알려줄래? 좋아, 오늘은 토끼! 토끼는 작은 체구에 복실복실한 털, 쫑긋한 귀, 작고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어 너무 귀엽지! 성질이 온순하고 생김새가 귀여워서 애완동물로 키우기도 해! 토끼는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공격당하기 쉬워! 그래서 적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잘 들리고, 눈도 잘 보이고, 빨리 달려서 도망갈 수 있도록 뒷다리가 튼튼하고 길지! 주로 곡식, 채소, 과일을 먹는데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똥을 먹기도 해! 으악! 으악! 자기 똥을 먹는다니! 응, 토끼 똥에는 토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거든! 그래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나도 키우고 싶어!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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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